포탑이 옆면 쏜거에요 아까 도색도 없네 온비 노자주 배그키면은 250 밑으로 가는게 아니라 지금 딱 시청자여서 200명 빠져요 그냥 아 아 배꼼 와우 배차 뭐야 맛있는거 있네 먹잇감으로 써야겠다 킴타 킴타 계속 가갔죠 아우 야티가 저기서 왜 보고 있는거야 미쳐 좀 씨발 자신감있게 플레이점에 앞에 킹타보고 쫄아서 저러고 있어 이새끼를 아우 씨발 여기까지 맞았으면 죽었다 아군 헤비가 너무 쫄본데 이새끼들이고 아우 애교 뭐야 이게 뭐야 진짜... 숙쌤 들어온다 좀, 숙쌤 안돼 몸 뚫어 아이씨 장차 끝난 척 안 통하고 진짜 뽀귀한테 통할 리가없지 이게 아이씨 아이씨 안 꺼져? 배쩌한테 다 죽네 다 죽어 아이씨 배쩌 아 걔도 좀 끊어주지 이 숙쌈이 하는게 없어요 지금 얘가 쫄보야 탱린이 있긴 한데 이 숙쌈이 개쫄보야 지금 세 명이 잡으러 오는데 배쩌가 이익것 같애 왠지 이거 자주 버리면 쏘지 좋아 걔도 끊었다 어딜 쳐 쏘는거야 이거 지금 이거 왜이렇게 불안하냐 질거 같애 이거 이 조합 지금 하부 하부를 쳐패 시발 안돼 좋아 이츠로 105mm야? 그러네 좋아 후들 패 좋아 좋아 먹었다 먹었다 크으 야 떡볶이가 해냈어 떡볶이 군단이 해냈다 좀나 좀나 스무스하게 이기네 그니까 AT15가 탱킹하고 있어 얘도 뭐야 야 개꿀 개꿀통이다 이거 잠깐만 야 275 오 대가리를 써 그래 빼 다시 아 뭐하 뭐하세요 이거 나간다 이거 시발 야 다시 왔어 개판이야 지금 야 뽑기 레이드보소 와 뽑기 파티 오지네 이치로 105mm 카드캐리한다 지금 이치로 105mm 카드캐리한다 지금 이게 게임이냐 그치 족밥 싸움이 재밌지 그치 라인에서 개고생했지만 네 살아남지 못했어 나는 정작 개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하드캐리를 한 것처럼 보이는건 뽑기들이라니 슬프네요 슬프네요